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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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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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name of first piece that they played there's a name My Lord is Coming and name of the second piece we just heard is the Mercy of My God. We played orchestral for the second? The next two pieces we hear together with the singer, with the soprano, Ryu Soheiong. She's a Korean name, but actually she's living in Austria. The first song that she will sing is called in Korean Body Bud. 보리바닥은 영역에서 뤼이 딜이라는 노래입니다. graduates but badaad. 그리고 교회에. 영역에서는 홀이바이 딜, 홀이바이 딜을 통해 영역은 한 Kelton이 cm 정도부터 정도에 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알 수 있는 곡을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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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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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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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한 장르 진 לאץ스 정량이들에게 뭐라 그가 한 장르르의 관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한 장르르의 선을 포함하고 한GR 이름은 이런 장르르의 라이브 파이팅에서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soprano는 한국의 노래입니다. 내 마오이 강릴로는 이름은 내 마오이 강릴로는 and she will be accompanied at the piano by Michael, Oskar, also say hello to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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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live. 이 노래는 소prano 박 Keon입니다. 이 노래는 마지막 곡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 오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마이클 Kulichet입니다. 이 노래는 또 다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또 다른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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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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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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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